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은 디지털TV의 시리입니다. 저희가 영상 대작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폰트 사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어플 내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는 제공이 되고 있는 기본 폰트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가끔씩은 이 어플에서 제공이 되는 폰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폰트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다운로드한 폰트가 더 예쁘기 때문에 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이 폰트를 꼭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캠컷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글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캠컷 어플을 통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캠컷 어플을 열어주세요.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추가 네 그럼 메타벅스의 플랫폼 중에 하나인 이 프렌드에서 제가 가상체험을 한 것을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편집에서 오늘 포인트는 캠컷에서 제공하는 폰트 사용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에 있는 무료 폰트를 불러오기를 해서 캠컷 어플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텍스트만 넣어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 자 텍스트 추가 그러면 우선 텍스트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 프렌드 가상체험이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캠컷 어플에서 제공하는 폰트만을 바꾸어서 저희가 적용을 했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스타일에서 시스템, 고딕, 로봇, 행복 또는 그 외에 여러가지 폰트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볼 부분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폰트를 불러오기를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내 스마트폰에 있는 무료 폰트를 불러오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스타일 아래에 있는 더하기 표시예요. 이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니 글꼴 추가라고 해서 폰트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가장 쉬운 것은 내 스마트폰에 무료 폰트가 이미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폰트를 가져오기 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는데요. 내가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한 것은 내 파일에 들어가요. 그럼 내 파일 안에 다양한 다운로드한 파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설치한 산돌그룸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했어요.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선택. 자 아래에 있는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산돌그룸의 무료 폰트를 적용하니 이렇게 없었던 무료 폰트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더하기. 자 글꼴 추가해서 파일 업로드.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 중에 자 내가 원하는 파일을 폰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미 다운로드한 폰트를 선택을 하고 완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폰트들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내 스마트폰에 무료 폰트 다운로드한 것을 스타일에 있는 아래에 더하기 표시를 통해서 글꼴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글꼴 추가를 해주신 다음 색상을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래에서 내 폰트를 조금 더 꾸며주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폰트 꾸미기가 완료가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무료 폰트를 가져오는 글꼴 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캡컷에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를 하여 불러오기를 통해 내 마음대로 원하는 폰트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캡컷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또는 폰트 템플릿을 사용해도 되지만 내가 다운로드한 예쁜 폰트를 사용하고 싶거나 또는 폰트 저작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글꼴 추가를 통해서 나만의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불러오게 하는 방법으로 영상 편집해 보신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